2021년 8월 지금 Cosmos 11월 하고 찍고 있습니다. 저 한때 한국에서 표지 처음이라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오늘 하루 지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손톱도 이렇게 새롭게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도 조금 더 감성 있게 그런 모드와 어떤 머리의 연출과 감성적이고 느낌 있는 사진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오늘도 파이팅! 느낌이 있어요. 신발이에요. 대박이죠? 이거를 지금 제가 치료를 하도 왜? 불어야 돼요? 힘내세요. 아 이거 진짜 어려워. 너무 멋있는데? 아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액세사리 엄청 예뻐요. 잘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. 한 4kg 되는 것 같아. 진짜 무거워요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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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포토 정보 다 너무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결과물 너무 기대돼요. 사실 지금도 거의 약간 편지 몇 개 나왔는데 너무 느낌 있게 나와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첫 커버, 커스모와 함께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캐롤들도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